안녕하세요. 마더턴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2학년도 9월 목평, 수학 2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쉬운 문제죠. x의 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f'a가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0과 4 사이의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 사실요. 짠! 여기 앞부분에서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f'a가 같아야 된대요. 언제의 범위에서? 0과 4 사이의 범위에서. 이거 원래는 정리가 있죠. 이거 무슨 정리입니까?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자체가 뭐였냐면 구간의 양끝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어떤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함수 fx가 0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어떤 열린 구간 0에서 4까지에서 미분계수와 같은 지점이 적어도 한 게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요. 그거를 그냥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 수능이다 보니까 왜냐면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찾아라. 까먹으면 못 풀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 정리 한번 하고 가면 구간의 양끝 b-a분의 fb-fa. 얘가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f'c. 미분계수가요. 그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평균 변화율부터 빨리 구해봅시다. 평균 변화율 0에서 4죠? 그럼 어떻게 돼? 4-0분의 f4-f0. 얘가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럼 4분의 f4, 446, 64, 446,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32, 5,4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 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 미분을 때리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이 누구랑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인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인수분화 해볼게요. 3, 1. 뭘로 될까? 어,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화 돼요, 안 돼요? 인수분화 안 됩니다. 고민이 돼요. 어, 어떡하죠, 선생님? 잘 보세요. 문제에서요. 실수 A에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래요.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두 근의 곱, 근과 개수의 관계로 3분의 8을 찾아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아니면 근의 공식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P분의 Q는 3분의 8이 될 거고요. 따라서 P 플러스 Q는 1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어, 뭐야? 틀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문제를 보시라고. 문제에서 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구하면 되겠죠.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